할렐루야 우리 밝은 얼굴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Do not be deceived and God will not be mocked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넘어가죠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generous합니다 인간들은 남에 대해서는 보통 나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strict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generous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늘 함부로 해요 그렇죠? Jesus Christ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욕하는 겁니다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게 일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인 여김을 지금 받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없인 여긴다는 말 mocked, mocked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없인 여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없인 여긴다는 말이 원어에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코를 치켜들어서 누군가를 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를 한번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비웃다, 코웃음치다, 콧방귀끼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질 않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말같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 fool, you fool! 하고 fool!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스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데 번역이 조금 misleading한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do not be deceived 속지 말라 해요 스스로 속지 말라가 아니라 속지 말라 즉 속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희 아버님께서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0년 전에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 중에 두 개가 생각나요 하나는 뭐냐 하면 늘 목해자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부모님이 막 대적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 그걸 가르쳐줬어요 또 하나는 뭘 가르쳐줬냐면 늘 이걸 가르쳐줬어요 민철아 반드시 인생에 심든 대로 거두게 된다 이걸 가르쳐주셨어요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게 박혀있어요 내가 심든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심든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게 근데 어떤 좋은 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것은 심든 것을 거두는 것 Sowing and Reaping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와 지속성의 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농부가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자기가 심어야 합니다 어디다가? 자기 밭에다 심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추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도덕질이잖아요 농부가 추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심어야 하는데 자기 밭에 자기의 시를 심어야 합니다 아니면 추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쵸? 질서와 지속성의 법칙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추수하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시를 어떤 밭에 얼만큼 던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실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은 그 본질, 본질에 어플라이 됩니다 적용됩니다 또한 질에도 어플라이 됩니다 또한 양에도 어플라이 됩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봄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러면 뭐를 거둘까요? 딸기를 거둘까요? 옥수수를 거둬요 변치 않아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여기에 나쁜 씨를 뿌렸어요 나쁜 씨를 나쁜 땅에다 뿌렸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날까요? 절대로 나지 않아요 절대로 나지 않아요 좋은 씨를 좋은 땅에다 뿌릴 때 좋은 결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고린도우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씨를 열 개를 뿌렸어요 그럼 여기에 만 개를 거두게 될까요? 아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것을 거두시는 분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인데 고린도우서 9장 6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자기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양과 질과 본질에 어플라이 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다 추수하게 되십니다 지금도 추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심은 것을 지금 추수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인생에 심은 것을 지금 추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내가 특별한 특종의 추수를 원한다면 좋은 실을 올바른 실을 올바른 밭에다가 풍성이 뿌려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Sowing and Reaping의 법칙은 이런 물리적인, 물질적인, material, 농사적인 것만 어플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나 영적인 것에게도 어플라이 됩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윤리적인 진리입니다 성적으로 막 살아요 그런데 AIDS에 걸려요 막 성적으로 사니까 Monkey Pox에 걸려요 그거는 심는 것을 거두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게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신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거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갈라디아서로 이제 6장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로 6장을 7개월 동안 정말 씨름했어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20분이면 다 읽어요 20분이면 다 읽는데 수십 번 읽으면서 한 50번, 100번쯤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요 읽으면서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깊고 강해요 세 가지를 저는 얻은 기분이에요 벌써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종교예요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아니면 잘못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심히 심으면서 영원한 것에 심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속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속고 있지 않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심고 있는가 그렇죠? 신약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데 요한 1서 7절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Deceiver Deceiver 마귀입니다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아십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여러분 아세요? 온 세상에 지금 거짓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 누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6절에서 이제 10절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 끝날 것 같은데 속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걷는다의 하나님의 법칙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 가지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성도의 사역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그 전반적인 인생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 선한 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심는 것과 거두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리스도의 ministry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어플라이 되는가 6절에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성도들을요 성도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누굴 얘기하죠? 목회자를 얘기하고 있겠죠 목자를 얘기하고 있겠죠 모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끄러운 성경 말씀이라고 전하기 부끄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으십니다 누굴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태칸 목회자를 통해서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고 성령과 동행하면 그 목회자를 잘 서포트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심고 심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델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노들을 목사와 장노들을 다 성경에서는 장노들이라고 합니다 잘 이끌어가는 장노들 특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배로 그들에게 존경할 것이되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경이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는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일꾼을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으십니다 그렇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목회자와 종들을 통해서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잘 서포트하고 그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해 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겠어요?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하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어느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목사를 하여하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고하고 토열하는데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그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는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레지스터되기가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심으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했습니다 농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이 왜 적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교회의 어떤 법칙을 적어놓은 것일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심는 것과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어플라이 됩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 좀 똑바로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절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those who sow to their flesh 여러분들이 flesh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의 죄의 본질 내 인생 나만을 위해서 내 selfish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인 여긴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잘 안 돼요 속지 마세요 그러나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기쁘게 들려주신 분만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기쁘게 안 들려주는 분들은 왜 안 들려주세요 진짜로 여쭙고 있어요 저는요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분이랑 걷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심는 것은 성령에게 심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자기 자기 거한테 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요 얻을 것이요 거둘 것이요 성령에게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라 즉 영원한 생명하고 썩어질 것하고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뭘까요 영원히 썩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없인 여김을 받지 않냐 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심는 것과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성도의 여러분 인생의 전반적인 그런 삶의 인생에 operate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그대로 apply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2022년 벌써 8월이 됐네요 올해 뭐를 심었는지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인생에 뭐를 심었는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뭐를 심었는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 저는 대학교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썩지 아니할 것에 내 인생을 심으리라 걸리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는 것을 대학교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35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생에 투자합니다 심습니다 35년 35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그만할 때가 오겠죠 그래도 제자 훈련은 계속 갈 계획입니다 계속 젊은 목계자들 다음 Next Generation Pastor들 코칭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코칭을 1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성령에게 심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에 심는 것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 두 캐러고리의 두 타입의 인생이 여기 갈라디아에서 복음의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육신에게 심는 사람 성령에게 심는 사람 누가 성령한테 심을까요 성령이 살아계신 분이 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살아계셔야 성령에다 심죠 즉 믿음으로 와야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에게 심죠 그렇게 그렇죠 육신에게 심는 자는 그런 자신의 그런 죄의 본질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고 결국엔 자기 자식들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쾌락 자기의 좋은 것들 거기다 다 쏟아요 그러면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육신에서 썩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하나님께 심는 자는 성령이 뭐를 심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한번 출석해 주는 걸 원할까요 그런 식의 삶을 원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뉴하이트로 성도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보면 육신과 성령을 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고 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어디다 심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을 어떤 추수를 할까 하는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씨앗을 심는 거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반드시 추수하십니다 반드시 추수하십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잠깐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버릇들 여러분들의 계획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디다 투자됩니까 여러분들의 돈은 어디다 투자됩니까 어디다 쓰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다 쓰십니까 어디다 뿌리십니까 어딘가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 합하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본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생기기를 이렇게 생겨먹어서 어쩔 수가 없어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잘 들으세요 추수하는 겁니다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예배만 알아요 자기 자리만 알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 속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여러분 속이 변하면 반드시 겉이 변합니다 그런데 겉을 자꾸 이렇게 막 맨질맨질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추해집니다 추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심으셨습니다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이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스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누구 돈 좀 주고 누구한테 봉사 좀 해주고 가끔 뭐 좀 하나 사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피쉬 잡은 거 몇 개 그 과부들한테 갖다 주고 그런 거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 마음을 가지고 뉴하트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9절과 10절이 그게 어플라이 되는데 우리가 선을 행화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 힘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교회를 얘기하고 있겠죠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격려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에 이세 목회를 하는데 15년 동안은 말이죠 제가 뭐 하면 열심히 하는 성품인데 아시잖아요 진짜 다 붓는데 근데 한참 가다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15년도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잖아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밑빠진 독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밖에서 보면 아는 척이나 할까? 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한 1년쯤 있다가 나를 어디서 만나면 나를 아는 척이나 할까?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근데 지금 그러고 한 10년이 더 흘렀네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건 뭐냐면 그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지 걱정이에요 저는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지금 우리가 걷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여기서 결혼식 있는 거 아시죠? 인도계 신부하고 일본 의사하고 같이 결혼했는데 1년 전에 여기 예수를 전혀 모르는 같이 동거하는 남자여자가 들어왔어요 전혀 몰라요 예수님을 그런데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달라가지고 온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의사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다른 의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다른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그래갖고 와본 거예요 1년 전에 왔는데 그 똑똑한 친구들이 제가 하는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대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신부가 인도계 트레니다드 사람인데 그 신부가 하나님한테 그냥 구했대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 좀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좀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좀 진짜로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모르냐 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읽고 출애국기 와가지고 의사가 묻더래요 도대체 예수님 언제 나타나냐고 출애국기인데 아직 안 나타났다고 진짜로 묻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 정도로 기독교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 이상하더래 갑자기 파스터 퍼 말씀하는 게 너무 쉽게 들리더래 너무 알아듣겠더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세라한테 물어봤더래 누구한테 물어봤대요 세라 복사님이 설교를 좀 쉽게 하시오네 그랬더니 아니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어저께 세례를 받았어요 결혼식에서 저 결혼식에서 세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예수를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 많이 오고 인도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 세례 예수 믿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부활과 그 죽으심에 연합하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어저께 세례를 줬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고 온 세상에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바둑이 반드시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간에서 부지런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반드시 저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도 지금도 있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가라지를 심으면 결국엔 가라지들을 거두게 돼요 거짓을 심으면 가라지들을 거두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분명한 것은 인내해야 합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늘 어렵고 늘 그런 핍박이 있고 늘 포우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진짜로 거듭나는 거 원치 않아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가길 원해요 마귀는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거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같이 끌고 가길 원해요 어떻게? 거짓으로 자꾸 속여서 속여서 야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야 세상 봐 또 그 정도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인내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견디는 것이 참성도의 증거입니다 참성도는요 하다가 다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Perseverance of saints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늘 외친 게 있습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요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살지 못하죠 죽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 목요일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걸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잘 들으십시오 추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진노를 쌓는도다 하시면서 두 가지 인생을 가리키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고 두 번째 오직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들으셨습니까? 성경은 항상 컨센스템입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인데요 오직 은혜로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밭이 변합니다 이해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어요 근데 기회가 없는 날이 와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 참 약해요 아십니까? 우리 인간 진짜로 약해요 내가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신 없어요 그런 자신 지금은 없어요 곧 제 몸도 잘 거두지 못하게 돼요 내 생각도 잘 거두지 못하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하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보다 지금 저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늘 기분 나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기분 좋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아들아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의 종이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무릎 꿇으라 늘 가르쳐셨어요 저한테 늘 가르쳐셨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Do not be deceived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좀 보세요 속지 마세요 여기 몇 천명 앉아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자꾸 말해야 되겠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심는 것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사역에서 또한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복음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하고 너무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복음은 계속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다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걸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으셨네요 누굴 심으셨어요? 예수를 심으셨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에다 심으셨네요 거기다 심으셨네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칼을 들고 손에 칼을 들고 위나우닝 포크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곶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추수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심으셨고요 하나님이 심으셨고요 하나님이 추수하는 때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를 들고 손에 키를 들고 천사들이 든다고 그랬죠 타장마당에서 둘로 딱 나눠요 어떻게요? 알곡은 His wheat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그 밀입니다 알곡은 곶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게 하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없인 여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심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거두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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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